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톱모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주셔가지고 스톱모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의 인트로를 바꿀 겸 한번 과정을 찍어보았거든요 미숙한 영상이지만 스톱모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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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저는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음향이나 배경음악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만대기 탭에 들어가시면 음악이랑 음향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음향들은 따로 무료 저작권인 음향을 다운을 받아서 쓰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녹음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에 아.. 무료야 무료야 그만 울어 아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추려서 한번 트렌딩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참고자 영상은 참고자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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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엄마 아빠